초점 맞추시고 파이터 밸런스 잡으시고 갑니다. 자 제일 좋은 화면 배우분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약간 귀쪽 이렇게 세 번 한 거예요. 자 왼쪽부터 왼쪽부터 갑니다. 준비되셨죠 관객표들 하나 둘 셋 아니 한 번 한 번씩만 더 갑니다. 하나 둘 셋 좋습니다.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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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 여러 가지 설정에 보셔야죠. 캡틴 잔카 로이스 갑니다. 하나 둘 셋 좋습니다. 약간 그게 좀 몰입한 상태로 좋습니다. 가운데 쪽 가운데 쪽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오른쪽 나 다음에도 해적 써줘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.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즈는 저 뒤쪽 보시면서 자 앞으로 해적 티켓 구하기 힘들 거야. 여러분들은 약간 왜냐하면 매진 데스 갑니다. 네 갑니다. 하나 하나 둘 셋 좋습니다. 원하시는 포즈 보시고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내가 캡틴 잔카 로이스다. 내가 매일이고 내가 앤이다. 이런 느낌 마지막 자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 오늘 멘트 할게요. 그래 이곳 진행해 주신 우리 에세 14 그리고 저희 헤아로운 공연생활 그리고 티켓 배워주신 클림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하신 모티브 히어로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제작사 콘텐츠 플레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두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 한 말씀 하실래요?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회차도 다다음 회차도 6월 12일까지 꽉꽉 채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즐거웠고요.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 자 그럼 오늘 K고 인사 은근스러운 보도 마치겠습니다. 모두 안녕히 돌아가시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